우리는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길을 가는 존재예요. 지금 이 제주도에 오신 것도 자신의 삶의 한 현장 속에서 이 수업을 선택해서 경기도에서 제주도까지 오셨어요. 모두 다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만족할 때도 있고 내가 불만족할 때도 있어요. 매 순간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만족한다면 참 좋은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마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가다가 식당 맛있는데 국이 좋은데 갔다가도 때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름한 식당 백반식당에 배가 고파서 그냥 무심코 위생상태도 별로 안 좋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딱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의 청국장 하나가 되게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삶의 불확정성이에요. 삶은 확정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불투명하고 불확정의 원리 속에 있어요. 삶의 확실한 한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잘 있는데 돈도 잘 벌 때도 있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통보만 받고 그만둘 수도 있고 멀쩡하게 먹던 해산물이 갑자기 식종독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 이 세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불확실하다.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요. 불투명하다. 그러니 사람은 자꾸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이란 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대하게 망가뜨려요. 두려움이 자꾸 생기면 우리의 내장 기관들이 활동을 잘 못하고 굳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두렵고 긴장된 상태에서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위장이 굳기 때문에, 장기능이 자꾸 굳기 때문에 배를, 배의 작용들이, 소화의 작용들이 자꾸 느려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그냥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확정적이지 못하고 불확정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살면 모르는데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가족이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어떤 상황에서 인연관계 속에서 많은 인연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이런 말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한테는 또 좋은 일 생기면 인복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복 많다라고 하다가도 그 인복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과 인복이 과연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도 복이 되고 인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상담받는 게 여기 오시면 보통 다 90% 이상이 가족 문제예요.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애인 문제, 배우자 문제예요. 90%예요. 90%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 그래서 삶은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본인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사회 나와서 어찌 보면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경험을 이제 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살아가는 게 항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인생길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음 내야 돼요. 부모한테 기대어 또는 누구한테 기대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적인 존재예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젖을 주고 키워왔지만 결과적으로 20대가 넘어가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근데 자꾸 부모 옆에서 또는 가족 옆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능력이 자꾸 쇠퇴가 돼요. 동물들은 철저하게 개든 고라니든 호랑이든 사자든 1년이 딱 지나면 다 독립해요. 인간만 계속해서 독립하지 않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을 끊어야 돼요. 여기서 정이란 것은 뭐냐 하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좀 끊어야 돼요. 감정. 그래야 본인이 가족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트레스도 해결하기 힘든데 가족들의 스트레스까지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마음이 참 많이 힘들어서 여기 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의 각자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엄마가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배우자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그 힘든 걸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마, 아빠, 배우자로 보지 말고 한 존재의 아픔으로 보면 그 고통을 좀 들어도 내가 의식이, 감정이 투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프고 힘들면 내가 의식이 다 투영돼 버리면 나도 병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 내가 다만 엄마든 아버지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간에 한 존재로 보자. 존재로 보면 마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걸 가족으로 보면 너무 가까운 사람으로 보고 하면 내 인생의 영향을 받아서 가족의 아픔도 나에게 와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위로해 주고 그런데 내가 가족의 어떤 상황 때문에 피폐해져 버리면 내 인생도 무너진다는 걸 꼭 알고 항상 독립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이다라고 이제 젊은 분이시니까 그 마음을 딱 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잘 살아가야 부모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가족들도 행복해요. 그리고 가끔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붙어 있으면 안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다 들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것보다 오래 붙어 있으면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여요. 잔소리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가족은 가끔씩 보는 게 좋아요. 가끔씩 보면 반갑고 명질 때 많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오래간만에 봐도 그래서 항상 내가 가족을 존재로 보자 구성원으로 보자 그저 인연으로 보자 좋은 인연이지 부모님과의 인연 자꾸 모르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엄마도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집착하고 자꾸 생기면 집착하다 보면 서로가 진정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집착 속에서 괴로움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항상 거리를 두고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적당하게 보는 것이 부모와의 인연에도 좋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참 좋죠. 그렇게 살면 엄마도 마음 공부하시고 따님도 이렇게 그리고 스탬플스테이도 가고 명상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만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서로가 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참 저도 그게 선생님의 무게죠. 무게.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그게 가장의 무게일 수도 있고요.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어찌 됐든 이걸 끌고 가야 된다. 이 인생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살고 있는 게 또 가장의 남자의 또 또 삶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남들한테 약한 면 보이고 하는 것이 내 자존심도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이제 건강이 자꾸 이제 좀 탈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지어잡고 있는 어떤 이 뭉쳐진 것을 좀 내려놓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마음에 맺힌 게 많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진대요. 마음에 맺힌 게 많을 때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걸 푸는 게 건강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얹히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얹히고 나면 이게 따야 되잖아요. 피를 따고 이게 소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식당에 갔어요. 한 식당에 가서 만원짜리 밥을 먹고 제주도는 식당 나오는 곳에 항상 그 귤을 그냥 놔둬요. 박스에 먹으라고 가져 나가라고 하나씩 그래서 귤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귤철이라서 그래서 이제 식당 앞에 이제 밥을 먹고 혼자 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귤이 있길래 귤을 하나 이렇게 딱 집어 먹었어요. 근데 그 귤이 약간 곰팡이 됐고 약간 좀 오래된 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귤이 시원하고 그래서 까서 이제 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깜깜 차가 안이 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길 식당 갔다가 운전하면서 잘 까먹었는데 맛이 좀 시큼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먹고 한 20분이 지나자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처음에 그리고 이게 심장이 답답하고 속이 막 부글부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순간 뭔가 독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걸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느꼈어요. 식중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멍게 먹고 잘못 먹고 식중독에 한번 걸렸던 기억이 딱 나면서 근데 내가 뭐 먹었지? 밥 먹고 귤 먹었는데 밥은 뭐 항상 먹던 밥이니까 그 집에 뭐 반찬이 잘못됐나 생각 딱 생각해보니까 귤이 아까 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오래된 귤이. 그래가지고 그냥 짚고 나와서 차 안에서 까먹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데 까먹다 보니까 그게 상했는지 안 상해도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그때 제가 딱 한 게 뭐냐면 이걸 빨리 토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토해내는 게 한 20, 30분 지나면 오니까 이게 소화가 빨리 돼 버릴 수도 있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딱 방석을 펴놓고 절을 했어요. 한 100배 정도 했어요. 절을.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거든요. 딱 하니까 엎드리고 있는데 신호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변기를 딱 올리고 그냥 하겠어요. 그대로 그 귤이 나오는 거예요. 먹은 쉽지도 않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땀나고 오안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야 독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순간에 그게 딱 하고 나니까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절을 하면 이게 위장이 이렇게 되니까 토를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딱. 그래서 내가 독이 나오고 나면 이게 몸이 개운해진다는 걸 그날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우리가 마음에도 마음의 독을 품고 있으면 그게 독이 자꾸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것을 정화하고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뽑아내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귤이니까 토해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내 마음에 수십 년 동안 여기 머물이 있던 화는 뽑아내든지 딸 수도 없어.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자 여러분이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축적됐는데 귤은 금방 2, 30분을 전에 먹었기 때문에 축적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머무른 게 아니에요. 금방 딱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병과 마음이 아픈 거는 오랫동안 여기 담겨 2, 30년 넘었기 때문에 굳어 있어요. 이게 거의. 그리고 밑에 딱딱하게 고여 있어요. 고여 있는데 이거를 부어내도 여기 붙어서 안 나와. 화가 우리가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하거든. 업. 마음 깊이 새겨진 어떤 업장이라고 한다면. 업의 장애.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부어도 안 나오고 약을 먹고 이걸 이제 정신과 약을 먹든가 무슨 캠페인을 하고 어디 프로젝트를 해서 막 정신을 개조하고 그래도 여기 그냥 물을 한 번 붓는 것밖에 안 돼. 여기 밑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게 거치면 원래 밑에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지. 그게 본래 내 마음이란 걸 먼저 아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지금 자존감, 자존심이 있었고 남한테 이런 얘기하기 싫고 내가 그래도 남 눈치 안 보고 남의 빛 안 좋은 일 안 하고 이런 어떤 내가 불안 안 하고 내가 불면증이 아니고 내가 이런 마음이 없는 본래의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본래심이에요. 본래심. 여러분의 본래심은 이기적이지도 않고 원래 평화롭고 외롭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착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살다 보니까 아버지, 남편, 시부모, 자식 이렇게 습히다 보니까 이게 오염돼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안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한 건데 내 본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본래의 마음은 편안해요. 원래. 근데 살아오면서 환경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걸 먼저 첫 번째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나는 본래 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희망이다.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본래 희망이다. 뭐라고요? 나는 본래 희망이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울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근데 이 거울에 자꾸 만지고 얼룩지다 보니까 검정색으로 보일 뿐이야.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불면증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고 환히는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게 투명한 거울이 안 보일 뿐이지. 어두우니까. 근데 이걸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아무리 긁어도 안 돼.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본래 밑바닥이 깨끗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물을.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물을 계속 부으면 여기 밑에 깍뎌어서 나와요. 침식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밑바닥이 보여요.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한 방울 한 봉우리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돼요. 이걸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진. 그러면 뭘 붓느냐. 본래 이게 어두웠던 마음이면 검정색 마음이면 맑은 물을 부어야 돼요. 맑은 물을. 맑은 물을 계속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두운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로 생겼어요? 자 세 가지로 생겼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겼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말로 생겼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생겼어요. 이걸 의구신이라고 해요. 세 가지의 장애라고 해요. 여러분 밑에 굳어있는 거 이게 뭐로 굳어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생각으로 굳어있어요. 두 번째는 말. 말하는 거 항상 부정적이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부정적이게 말해요. 그리고 평생 난폭한 사람은요. 그거 못 고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의 생각 뜻이에요. 뜻. 두 번째 구 입구자에요. 말이에요. 언. 말씀 언자에요. 언. 세 번째는 행동할 때 행이에요. 몸이에요. 몸. 그것을 예전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더 굳어지지. 그래서 여기에서 맑은 의구신 맑은 뜻, 맑은 말, 맑은 행동을 해야지만이 이게 오염된 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라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지금까지 내 것만 챙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단돈 천원이라도 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눔을 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요. 이게 밝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생각 나는 나눔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봉사를 하겠다라고 마음 내면 좋아요. 쓰레기 하나 줍겠다라고 마음 내면 좋아요. 이건 나도 좋고 세상한테도 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눔과 봉사를 해야 하면 여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왕자인 상태에서 모든 걸 내던지고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법했어요. 매 순간 자비를 베풀어라. 보리심을 베풀어라. 보살도를 내라.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내어라. 매 순간마다 얘기했어요. 자비시, 자비이사. 이 네 가지 마음을 내라고 했어요. 붓다는. 자는 자비심이에요. 비는 뭐냐 하면 남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남이 슬플 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눔이에요. 자비, 희. 희는 뭐예요? 남이 기쁠 때 같이 박수 쳐주고 좀 기뻐해 줘라. 소통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는 모든 중생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우를 볼 필요 없고 돈 적다고 자꾸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세상을 바라봐라. 그래야 너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서 도와주라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누가 겉옷을 내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셨잖아. 예수님도. 누가 감옥에 가 있으면 면회라도 가죽으라고 했고 아프니가 보이면 내 대일밴드든 약이라도 하나 내주라고 하셨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노숙인이 있으면 홈리스가 있으면 빵이라도 하나 주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성인들이 말씀하신 게 수행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마음을, 오래된 네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꼭 세상에 나눔과 봉사를 해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나눔과 봉사예요. 봉사라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양원 가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목욕해 주고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마음의 봉사예요. 마음의 봉사가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타인의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지금도 여러분들 저기 수녀회라든가 경로수녀회라든가 숲속의 가요한 수도원 같은 데는 일어나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다른 거 안 합니다. 먹을 거, 농사 짓는 거 딱 하고요. 청소 딱 하고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그게 수행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고 괴로움의 원인에서 벗어나시길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처님의 자비로 이걸 계속해서 기도해. 전쟁에 일어나면 전쟁에 대한 자연재에 대한 자연재 이게 본인이 평생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시는,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얼굴이나 눈빛이 달라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처음에? 하느님이 듣겠어요? 내가 먼저 듣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 기도는. 기도는 사실은 세상을 위한 기도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가 하면 내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지. 자식도 포함되잖아.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자꾸 여기 업이 쌓여요. 그러지 말고 이왕 기도할 거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내가 몸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도박을 해요. 남편이 도박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은 도박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의 모든 자정들이 평화롭기를 도박에서 멀어지시기를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그냥 내 것만 진단받고 주사 맞고 오지 말고 이곳에 이 병원에 올 찬던 모든 이들이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계속 물을 붓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오신 선생님도 내가 마음을 갑자기 뭔가 바꾸고 하는 건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성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냥 뭐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에게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에게 걸어가면서도 오늘 차를 이렇게 타고 저는 차를 지나가면 항상 횡단보도 앞에 있으면 지나가는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또 차 지나가면 차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도착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자꾸자꾸 내면 내 마음에 어두웠던 마음이나 힘들었던 마음이 자꾸 정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제 선생님은 내려놓으셨으니까 저는 내려놓은 건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내려놓은 거는 내 걸 내려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발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한 기도 내가 몸이 좀 아프면 세상에 모든 아픈 분들이 건강해지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어느 날 보시더니 어? 손님인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덜어라. 손님의 말씀은 무조건 덜어라. 근데 손님이 왜 이렇게 잘생겼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의 분량이 감사의 분량이다. 행복의 분량이다.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는 마음을 많이 내면 낼수록 행복함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장단점이 항상 드러납니다. 내 삶은 돈이 좀 없다. 내 삶은 뭐 얼굴이 좀 못났다. 내 삶은 몸무게도 많아. 그걸 볼 때마다 늙는 것 같아. 뭐 내 자식은 왜 이래? 내 배우자는 왜 이래? 내 부동산은 왜 안 오르고 있어? 뭐 여러 가지는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의 단점을 잡고 보면 감사한 것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내가 그때도 연탄 나눔처럼 같이 하셨지만 내가 손발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연탄 3.65km 되는 연탄을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손이 약간 좀 불편하다면 다리가 불편하다면 그 봉사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감사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거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를 바래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이길 바라고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이기를 바래요. 그걸 기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런데 움직일 수 있어도 숨을 잘 쉬는 사람이 있고요. 숨을 잘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기를 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숨 쉬고 있는 것에 일단 감사하자. 이렇게 항상 마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세 가지 항상 실시간 방송 때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한 것의 토대라고 보거든요. 집을 지을 때도 치아를 잘 파고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이 잘 올라가고 원래 치아 공사하는 데만 몇 개월, 몇 년씩 걸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뼈대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금방 올라가는 거 알아요? 네. 건축물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다른 것에도 감사한 마음의 뼈대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살아있음에, 움직일 수 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쓰레기 하나 줍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연탄 나눔도 하고 환경정화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신이 말장하기 때문에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본 뼈대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저는 희망을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기부하고 회사를 운영해서 사람들을 집원해서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니더라도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예수님도 공처님도 직업이 없고 소쿠렛 데스는 가르쳤지만 결코 직업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가장 큰 직업이고 가장 큰 위대한 것은 희망과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세상의 몸과 작은 씨앗에 희망의 씨앗에 뿌리는 일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스승들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루 이른 공부를 제가 너무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한계가 도달아서 저한테 뭔가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갑갑하다고 할까? 그러다 보면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유튜브 보다 보면 어느 날 최한스님 영상을 이렇게 뜨길래 어머, 이거는 정말 진수성찬 아닌가? 어디에 가서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실까?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뭐부터 먹어야 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제가 다시 시작하자 싶어서 처음부터 공부한 지가 지금 100일 넘었습니다. 100일 넘어서 그동안 제가 공부한 거며 최한스님 이 마음 공부에 거기에 많은 종목이 되어서 제가 나름대로 아이가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어서 그 그리움에 또 한 번 최한스님의 그 자식에 대한 법문을 듣고 제가 또 마음을 또 다스리고 제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맨날 집에서 식구 생활을 하면서 저 하루요일 최한스님 법문만 듣고 있어요. 아이들 접수 스타일?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퇴근해와서 오면은 어느 날 보시더니 어, 선임인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선임이면 혹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털어라. 선임이 말씀은 무조건 털어라. 근데 선임이 왜 이렇게 잘생겼나? 아, 그리고 잘생겼지? 어, 스님이셔? 이래. 그러면 일단 안정시켜놓고 제가 무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오전에, 저녁에 식사할 때마다 오늘 그 잘생기신 분 한번 털어봐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에서 이제 탁 털어놔 놓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오늘 또 이제 남편이 일을 또 이제 회사에 가셔야 되는데 재언자세니 먼 길을 운전하기는 안 돼. 내가 데려다줘야 돼. 남편이 여기까지 데려주고 본인은 바깥에서 자연을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재언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많이 성장을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깨지 알바들 중에서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지켜보기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와 흘려보내기는 잘 돼요? 그것도 안되려갔습니다. 갑자기 저 오자마자 좀 늦게 와갖고 이 지문지 작성해놔갖고 급하게 지은 겁니다. 어저께 이제 서울기천명상센터에서 수업을 했는데 82세대 이제 절실한 불교신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스님들의 법문을 정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고 명상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신 이유가 82세로 수업료를 내고 센터까지 온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깨지 알바들을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걸 보고 내가 명상과 불교의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찾고 헤매고 그래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 경전공부를 저보다도 많이 하고 달달 외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대한 명쾌한 답을 몰랐는데 자신이 깨지 알바들을 하고부터 눈 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깨지 알바들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깨지 알바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깨가 뭐예요? 깨지 치는 뭐예요? 지켜보기 아는 뭐예요? 받은 뭐예요? 받아버리기 받아버리기 아닙니다. 잘못하면 받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흘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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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흘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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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흘린단 말이야 자꾸 그리고 자꾸 이자 아픈단 말이야 자꾸 이자 아픈만 안 되고 흘려보내기 자 그러면 잘되지 않는다면 보통 이게 잘되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서 잘되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가장 잘 안된 경우를 한 1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버스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여기 지금 토요일 1화를 빼놨는데 갑자기 3시에 전화가 와서 토요일 일을 좀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순간적으로 짜증이 좀 났습니다. 나갖고 토요일 날 치안이 법문도 있고 저녁에 어머니 칠순 잔치도 있고 겸사고사 빼놨는데 아... 그래 안 된다 해가지고 좀 기분이 좀 그랬는데 칠순을 하고 그러면 일요일 제가 일을 할게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순간적으로 좀 잘 안 받아지더라구요. 아... 그래갖고 예전 같았으면 그게 좀 지켜보고 받아들여야 하면 아, 그냥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좀 일을 한 지 한 5년차 정도 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제가 여기도 연차가 있는데 저보다 저 배찰패를 보니까 저보다 연차 안 되신 분들이 전부 다 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좀 많이 났어요. 아, 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 지금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군대처럼 이렇게 연차로 좀 많이 휴무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아, 연차도 안 되는 것들이 이 말이야. 나도 지금 연차하게 됐는데 거의 비교하는 마음이 딱 올라가는데 네네, 그쵸. 그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명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없었다면 아이 뭐 그래, 내가 후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나보다 연차가 어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비교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만일 선생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물론 내 입장도 있지만 그런 비교보다 저 어린 사람들이 주말에 쉴 수 있으니까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있는 오늘 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한 20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오르막길을 갈 때 누가 이렇게 조교분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주려고 하면 저는 이제 한사코 만류를 해요. 왜냐하면 무겁다 그거는 무겁게 되면 내가 드는 게 낫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아유 최완님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들게요 하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무겁기 때문에 내가 들어있는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저는 싫거든요. 저는 이제 남이 불편한 게 저는 좀 싫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에서도 내가 그런 마음이 일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같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수행 공동체니까 더군다나 같이 하시는 분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항상 신경을 씁니다. 본인이 이제 게재 알바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제부터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런 전화가 왔을 때 현실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있습니까? 일단 거절을 하면 되는데 네. 거절을 하면 이제 배차 사무실 사람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절을 해서 그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내가 불편하다. 이 두려움이 올라오죠.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냥 토요일은 안 되고 일요일은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토요일 원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사무실에서 부탁을 했는데 토요일은 칠순 잔치라 안 되고 일요일은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한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 제 입장에서는 조율했습니다. 그러면 끝도 안잖아. 아... 근데 거기서 기분이 나쁘면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또 나올 때 그 찌꺼기가 선생님에게 또 다른 먼지를 일으켜요. 근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끝난 거에 대해서는 흘려보내셔야 돼요. 근데 그게 흘려보내기가 안 된 거죠. 왜 흘려보내기가 안 될까요? 본인이 온전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마음의 짐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에 그 상황에서 알아차림을 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본인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알아차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익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가 그 마음을 지켜보지 않고 마음에 흔들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일은 본인이 잘 조율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감정의 찌꺼기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평생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반복이 돼요. 직장이라는 곳은 서로가 조율을 해야 되고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사회관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내 마음이 편하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또 일어나요. 그럼 부탁은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찌꺼기를 낙이고 있으면 그 다음에 화가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왜 나한테 자꾸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일은 자꾸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생거병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뭐라고요?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뭐라고요?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왜요? 제가 갑자기 아! 나 지금 우리 아! 지금 칠순 잔치도 있고 지금 천연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 그 사람의 반박되는 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 상대방이 말한 것에 내가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집중해야 돼. 내 마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아! 당신이 말한 것에 의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고 깨어있기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깨어있자. 라고. 그럼 약간 선명해져요. 머리가.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그럼 두 번째. 내 감정이 그 말 듣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나가? 왜 저 뒤에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이렇게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지켜보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가버리면 우리 뇌는 편도체로 신경이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게 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머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모든 몸으로 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명상은 머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왜 호흡에 자꾸 집중하세요. 여러분. 손바닥에 집중하세요. 왜 엄지발가락에 집중하세요. 배에 집중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뇌로 집중되기 때문에 뇌의 혈액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요. 우리는 집중하는 곳에 혈액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딱 드시면 위장에 혈액이 몰려요. 그래서 위장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뇌에 더 혈액이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운동을 자꾸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을 순환시켜라.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절운동을 자꾸 해라. 그래야 피가 순환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뇌에 관을 한 군데 뭉쳐있으면 방이 따뜻하지 않은 것처럼 그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있고 그러면 지켜보셔야 돼요. 감정을.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아차리기. 응. 이런 감정이 일어났음에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 이런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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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화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쁜 나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를 한번 깊게 숨을 들이 마셔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후우. 다시 한번 코로 깊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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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 알바들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 내 신체 모든 걸 작용을 해서 수행하는 과정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받아들일 땐 진짜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그라데스가 2600년 전에 독배를 마시고 젊은이들을 사상을 바꿨다.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는 사형 선고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고부하지 않잖아요. 그건 고부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입니다. 독배를 마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환기를 시켜요. 내가 뒷집 영감한테 다간만이 빚졌으니까 좀 갚아둬이. 이렇게 그 상황에서도 유머러스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울지 마라. 너희들이 있는 이 세계가 편할지 내가 있는 세계가 편할지 모른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답이 없다. 다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조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은 자네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은 자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감정을 깨지알바들은 내가 이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의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도 상관없어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아 잠시만요 하고 제가 깨지알바들 좀 하고 오겠습니다. 미쳤나. 와카노 저거. 뭐라카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잠시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시간 잠깐만 주세요. 전화 한 통 하고 올게요. 예를 들어서 알아봐야 될 것도 있고 내 일정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그렇게 하고 어떠한 감정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잠시 지켜보고 호흡으로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 토요일 어떻게 하고 있고 일요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이 아 함부로 아 저 사람은 좀 신중하구나. 대화할 때 굉장히 뭔가 생각이 있구나.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한테 더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위 사람들이. 진짜 맞아요. 근데 진중하고 뭔가 생각하고 깊이 자신의 말을 의견을 깊이 듣는 사람들은 위의 사람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 다 갔으면요. 위 사람도 감정적으로 계속 다 갔어요. 뭐 생각날 때마다 그 짜증 낸 놈 이러면서 탁 체크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감정이 부딪히면 절대 안돼요. 우리 수행자님은 수행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깨지 알바들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이렇게 다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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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항상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꿈꾸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을 위한 팁 10가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식습관이 잘못되고 콜라를 매일 먹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영양이 없는 그런 식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 빠르게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드실 때 고기가 많이 먹잖아요. 요리를 해도 고기가 가장 맛있으니까 하지만 고기보다 채소나 과일 야채 그리고 생선 오메가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하죠. 그냥 저도 제주도 있으면서 컵라면에 그냥 햇반 하나 돌려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니까 그런 거 먹으면서도 아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제가 몸이 조금 안 좋다면 그런 거 먹으면 내 몸에 치명적인 그런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언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식단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 채소와 과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왜 이걸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냐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맥 경화, 콜레스테롤, 혈관 질환이 걸리는 이유 제가 어제도 방송에 얘기했지만 군인 출신인, 군인 출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70대 정도에 갑자기 사우나로 가셔서 사우나에 그분이 오래 땀 흘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그런데 거기서 바로 사망을 하셨어요. 몸도 건강하고 군인이시고 파이팅 넘지시는 그런 분인데도 심근경색이시죠 여러분. 혈관 질환들.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오작동하는 그런 경우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과신한다든가 내가 과욕을 부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가능하면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혈액 순환이 잘 되려면 여러분이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가능하면 호흡을 짧게 하지 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을 하는 게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볼까요? 그리고 편안하게 한 번 내뱉어 봅니다. 다시 한 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편안하게 후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항상 호흡을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혀 있는 혈관들이 뚫리게 돼요. 혈관을 움직이는 유일한 것은 O2 산소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호흡을 이렇게 잠시 하는 거 물 한 잔 드실 때도 호흡을 잠시 하고 드시는 거랑 그냥 물 드시는 거랑 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호흡을 길게 하는 거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이 첫 번째라 그랬죠. 균형 잡힌 식습관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위장도 내 식사를 균형적인 시간에 맞춰서 하면 이게 활동량이 알아서 그때 소화를 시키는 시간이다. 근데 갑자기 밤 12시 돼 가지고 갑자기 먹는다든가 야참을 먹는다든가 아침을 잘 먹다가 또 굶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진행되면 그게 고혈압과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한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한다. 따라해볼까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한다. 식사 시간을 지킨다. 식사 시간을 지킨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장수하고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있죠. 식사할 때 가장 엉뚱한 게 그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렇죠? 과식을 상가하는 거. 이게 적절한 식습관에서 첫 번째 건강에 굵직해야 할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인 운동이에요. 뭐라고요? 정기적인 운동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 스트레칭 하셨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면 뻐근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흡도 항상 이렇게 가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깊은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안 돼요. 채원님 그래요. 우리가 호흡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호흡하는 적을 뭐지 배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숨쉬기 운동 이거 다지. 이렇게 하는 게 다죠. 근데 호흡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안 배웠던 거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셨죠? 숨은 항상 코로 들이마신다. 들숨은 항상 코로 들이마신다. 들숨은 항상 코로 들이마신다.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입을 열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을 열면 기관지에 안중 바이러스들이 많이 들어가고 코는 한 번쯤 항바이러스 들어가는 모든 점막에서 코틀과 점막이 그걸 걸러줘요. 그래서 코가 항상 촉촉합니다. 그리고 입은 바로 목젖으로 가요. 그래서 편도선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 번 걸러서 필터를 거쳐서 호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정기적인 운동을 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입을 가능하면 닫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많이 호흡이 가쁘면 내쉬는 건 입으로 잠시 내쉬어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래서 정기적인 운동 이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또 근육량이 여러분들이 50살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근육량 송실이 보통보다 두 배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근육량이 조금씩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뼈대와 허리가 나빠도 무릎이 나빠도 무릎 옆에 근육이 있고 허리가 아파도 허리 옆에 근육이 있으면 지지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 골 우리가 말하는 이 골 근육에 있는 골 뼈 옆에 있는 근육들을 자꾸자꾸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식단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이거 아무리 운동하고 식사권 잘 지키도 스트레스 받으면 얹혀. 소화가 안 돼. 설사하고 안 돼.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명상들이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명상 우리가 80% 암이 생기는 80%가 어디에서 온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20%가 유전적인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유전적인 것도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유전이 있으면 나도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그래서 그게 유전적인 것보다 아버지의 식습관 어머니의 식습관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걸로 인해서 나도 연결되는 거지. 아버지의 식습관과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벗어나면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생활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식습관과 짜게 먹는 습관 탄 음식 먹는 습관 또는 아버지가 술 드시면 나도 모르게 술을 먹게 되고 담배 피는 환경에는 나도 모르게 담배를 태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이 유전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딱 알아차려야 돼. 부모가 어떤 병에 있다면 나는 딱 알아차리고 그걸 멀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반대로 역행하는 식습관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는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방금 하신 우리 요가들이나 명상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슴을 한번 쭉 펼치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이쪽으로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뒤로 그렇죠. 뒤로 하고 살짝 당겨보세요. 들이마시면서 날개죽지 붙인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후 이게 어깨 근육이 힘들 때 어깨가 아플 때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뒤로 하고 가슴을 쭉 내밀어요. 그리고 날개죽지 붙인다 생각하고 그리고 머리도 살짝 올리고 들숨으로 하고 후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 후 바로 그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흡 운동, 호흡 명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숨을 닦고 보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담이 와요. 담.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산소를 넣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근육을 이완해야 돼. 근데 힘줘서 하는 거는 담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근육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축구나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고 등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근육통이 오는 이유가 충분히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운동하는 동안에 호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의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다.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상인데 명상을 좀 하기 힘든 분들은 가까운 산행을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좋아해요. 숲은 치유의 힘이 있거든요. 숲에 가면 여러분들이 힐링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땅과 나무의 기운들이 여러분을 스트레스를 푸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특히나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조직적인 어떤 곳에서 일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손님을 많이 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꼭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보름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자주 좀 찾아가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 아셨죠? 네 번째 하겠습니다. 충분히 휴식하라. 충분히 휴식하라. 충분히 휴식하라. 충분히 휴식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휴식하지 않고 너무 운동에 집중하고 이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에도 중독이 있어요. 산행 가는 분들도 중독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설악산에 그 눈 오는데 가지 마라는데 사람들 들어가지 마라는데 가가 절벽에서 미끄러져가 헬기 그 119 사람들 그 추운데 10명이 그 사람 발목 부러져 가지고 업고 내려온다고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휴식해야 되는데 너무 집착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은 여러분들의 있는 그 스트레스 피로도가 우리 몸에 항상 근육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젖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로도가 쌓여 있으면 그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잘 보고 아 이때는 내가 산에 가는 것보다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걸 느낀다면 휴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기는 사람에 보통 대부분이 수명이 단축돼요. 안정된 수면과 충분한 취침 이 능력은 사람이 오래 살고 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 우리가 쥐실험 같은 거 보더라도 자꾸 자는데 깨우고 가면 얘들이 스트레스 치수가 올라가서 단명된다는 거예요. 쥐 한 마리도 충분히 잘 동안에 편안하게 자게 해주면 충분한 수면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가능하면 특별한 일 아니라면 그리고 가능하면 그냥 조용한 이제 상태에서 가능하면 휴대폰을 우리가 밤에 이렇게 짧은 영상 보고 자주 본단 말이죠. 그런 것보다 멀리 털어놓고 그냥 책 읽어주는 거라든가 명상하는 내용이라든가 조용한 법문 같은 거 듣는 게 낫지 자꾸 화면으로 내 눈 시각을 예민해져요. 눈으로 자꾸 화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불면증이 생길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는 침대 위에서는 가능하면 유튜브를 잠시 틀어놓고도 멀리 털어놓고 그 소리를 듣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분한 휴식에 가장 중요한 건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짧은 호흡 명상이에요. 자 코로 한 번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그리고 이불을 작게 해서 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내가 충분한 휴식이 취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일터에 있다면 이렇게 짧은 세 번의 호흡 휴식을 통해서도 내 마음의 병원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자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자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내가 운동 안 하면 안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혹시 그래도 병 걸리면 어떡할까? 나 잠 못 자면 어떡할까? 앞에 거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다 무너져요. 장사 좀 안 돼도 아이고 내 일은 잘 되겠지. 내가 뭐 굶어 죽게 하겠나. 이런 생각들. 내가 조금 남들에게 좀 신경 쓰는 마음이 올라와도 아이고 또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을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또 내 혼자 예민하게 있네. 이런 마음. 이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맞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맑으면 맑아서 좋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 장사 잘 되고 눈이 오면 체인, 바퀴 타이어 체인 장사 장사 잘 되고 모든 걸 봤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건 약간 습관이 필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항상 감사한 것을 찾으면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 돼요. 그리고 꼭 소리 내서 할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하면 돼요. 아이고 저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실 때 뒤에서 아이고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자. 아셨죠?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건 연습이에요. 인생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죽었어. 우리의 삶은 항상 살아있다면 그건 성공된 삶이에요. 지구에 2초에 한 명씩 주고 가요. 지구에. 근데 우리 살아있어요. 이건 성공된 삶이에요. 아파도 살아있으면 성공된 삶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자. 잠시 물 한 잔 할 때도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호흡 한번 하면서도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꽃 보면서도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 뭐라고요?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또 회사 동료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불편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장수 못해요. 안 그러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산에 가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배우자나 자식이나 지인이나 직장 동료나 직원들하고 사회가 좀 좋은 게 좋아. 사회가 안 좋다는 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숙이면 돼. 저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조교님들하고 지도자분들하고 다녀도 나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도 항상 존댓말 쓰고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개를 숙여요. 항상.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고맙잖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 내가 잘났다고 독불장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연기되어서 이걸 인연법이라고 하거든. 여러분이 계시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아침부터 준비해 주시고 꽃도 준비해 주시고 방석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와도 제가 이렇게 말이 술술술 티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나와. 이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유지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게 인간관계니까. 가능하면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저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베풀면 나아. 그러면 그거 다 복받아요. 나중에 되돌아와요. 아이고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다른 데서 올 수 있어요. 꼭 우리가 베푸는 걸 그 사람에게 베푼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칸부디아 가서 우물을 파고 가로등을 짓고 학교를 새로 짓고 하겠어요. 나무를 왜 니카라가 심겠어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다 그 공개가 지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면 사회적 관계가 깨져요. 가능하면 지금 이 사람과 일대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돌아서 내 자식에게 올 수 있고 내 부모에게 갈 수 있고 내 사업에게 올 수 있다. 생각하면 베푸는 거 하나하나가 보시고 덕행을 하는 일이에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내 앞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도 하나 더 해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한 동작도 주춤하지 않고 선행과 덕행을 마음을 낼 수 있게 발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저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족도 똑같아요. 가족이 제일 계산적이에요. 배우자하고 자식들 부모의 제일 계산적인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제일 계산해서 하잖아요. 나보다 좀 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나보다 학력은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내가 좀 키가 작으니까 남편은 좀 키가 커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꾸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유지 인간관계 유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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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내면 그게 장수의 비결이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 아셨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자, 일곱 번째는 유해한 습관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해한 습관을 절제한다. 그러니까 너무 유의를 얻는 거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취민데도 그것이 너무 세상에 살생하는 일이라든가 안 좋은 그런 해를 끼치는 거는 줄이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내 직업상 생물을 죽여야 하고 회찍 가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저는 직업상,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많이 기도하시고 베풀고 돈 많이 버시면 보시고 좀 하시고 11제도 좀 많이 내시고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살생을 할 때는 이 존재가 더욱더 다시 태어날 때는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시기를 기도 한번 해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유해한 습관을 좀 배제하자. 여기서는 중독되는 것 좀 줄이자. 사실 유해한 습관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유해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유해한 습관이 될 수 있고 쇼핑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소비가 많아지잖아. 소비가 많아지는 건 지구 환경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지구에게는 유해한 습관이에요. 자꾸 옷 사고 신발 사고 일회용 음식들 너무 많이 시켜 먹고 그래서 저도 오늘 서울에서 오면서 텀블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가능하면 텀블러 좀 가져다니고 일회용 음식들 좀 적게 드시고 일회용 컵 조금 적게 사용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컵 설거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컵을 쓰는 게 좋다. 우리가 조금 더 좀 성숙된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구가 건강하면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해한 습관을 배제하는 건 곧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무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건강이 조금 나빠졌다 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참 좋은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방법 자 따라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자. 물을 자주 마시자. 하루에도 충분한 물을 마셔야 돼요. 물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어요. 지구의 80%가 바다고 강물이고 물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도 80%가 물이에요. 혈액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 몸의 수분들이 그런데 수분을 우리가 80% 먹지 않아요. 고기, 밥, 반찬 이런 걸 많이 먹는데 물은 그냥 끝나고 한 모금 마시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을 많이 드시는데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면 화장실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꿀꿀꿀꿀꿀꿀꿀 해가지고 500리터 한 모금에 딱 두고 물 많이 묻다. 또 한 시간에 또 먹어. 이러면 안 돼. 그럼 오줌으로 다 나와버려. 그러지 말고 짧게 이렇게 한 모금씩 있잖아요. 한 모금씩 조금씩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 그리고 찬물보다는 가능하면 정수나 조금 따뜻한 물이 여러분 몸에 흡수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몸의 온도와 맞춰서 너무 차가운 물을 먹으면 우리가 온도가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만병이 사라진다. 온천에 항상 가면 큰 연수막으로 붙여놨어요. 1도만 올려라 이러면서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찬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찬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도가 손실되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요. 그럼 피곤하게 돼요. 자꾸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드시다 보면 물을 드실 때 여러분들의 약간의 정신의 환기가 돼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커피나 음료 막 먹을 때 사람들 말이 많아지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못할 말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약간 환기가 돼요. 물 한 잔에 기분이 약간 좋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생길 때 먹는 것보다 생기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그런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욕습관 지키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잘 때도 항상 어제 제가 침대 옆에 딱 놔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 조금 따뜻한 게 오래가서 뜨거운 물 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자서 따뜻한 물 좀 먹고 그러면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마른 장작같이 수분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에 좀 축축하잖아요. 베개도 그렇고 그래서 빠르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모금 살짝 하고 잠시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한 2, 3분만 해도 몸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아침이 신선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였습니다. 충분히 물 마셔라 자주 조금씩 마셔라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라예요. 이게 뭐예요? 호기심 있는 일을 자꾸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젊어져요. 뭐가 젊어진다? 뇌가 젊어져요. 자꾸 그림도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음식도 안 해보든 음식도 한번 도전해보고 꽃꽂이도 한번 해보고 재미있는 일들 그래서 명상은 참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새로운 일이고 마음을 공부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배우지 않았던 마음 공부를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명상 만난 거 이게 새로운 사실은 학습이거든. 학교에서 배운 수학 영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배우면 돼. 호기심 있는 일도 하고 재미있는 일도 하다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1부터 얘기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1. 균형 잡힌 식습관 2. 정기적인 운동 3. 스트레스 관리 4. 충분한 휴식 5. 긍정적인 마음가짐 6. 사회적인 인간관계 유지 7. 요해한 습관 줄이기 8. 정기적인 건강검진 9. 물을 많이 마셔라 10. 재미있는 일을 하라 하실 분들은 박수 자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얼굴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요것만 잘 지키자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잘 지켜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왕 사는 인생 가능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방긋방긋 웃으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항상 감정 속에서 움직여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뇌를 다친 사람이에요. 식물인간들인데 감정이 없어요. 우리는 신경이 있으면 다 감정이 있어요. 아픈 감정 좋은 감정 희노애구애오욕이라고 해서 희는 즐거운 감정 노여운 감정 애 미운 감정 애 구 두려운 감정 애 사랑감정 오 미워하는 감정 욕심에 욕심이 올라오는 감정 이렇게 칠정이 있어요. 일곱 가지의 감정 이 감정 속에서 매 순간 회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따님과 엄마가 왔고 또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와의 또 문제 때문에 왔는데 엄마도 또 여기 계시고 하지만 엄마가 자식이나 엄마의 감정이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항상 나쁠 수도 없어. 또 엄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뿌리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과 뿌리가 아예 없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친구랑은 또 다르거든.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 모의 시간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집착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밤에 야식에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땡길 때 있잖아. 그 집착이 올라올 때 있잖아. 하나만 먹을까? 시켜버릴까? 배달의 민족에 막 킵 해놓고 막 보관함에 막 저장되어 있고 쿠팡에 막 저장되어 있고 이러잖아요. 장바구니가 터져나가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또 다음날 아침에 감정이 달라지니까 아이고 잘 안 먹었다. 또는 잘 안 샀다. 충동구매 안 했다. 이게 감정이거든. 이게 다 소유욕.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집착과 소유욕. 딸이 엄마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집착과 소유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 가족 사이에 더 많이 일어나요.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근데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게 이 감정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 무상이 뭐냐면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이 밑에 짜장면 집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또 짜장면 먹으면 여러분 안 먹어요.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맛있거든.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또 먹으라면 또 중국 음식 말고요. 이렇게 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는 감정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되고 내일 또 먹을 때는 맛없는 감정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바뀐다. 근데 내가 배아파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이 사람한테 일어나는 감정은 더 심해 음식보다. 왜냐.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배우자라서, 자식이라서, 부모라서 엄마는 왜 내 말을 이해 못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게 먼 사람은 이해 안 해줘도 괜찮아. 이해해줄 필요가 없지. 그냥 숙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엄마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도 그런 생각이.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엄마 정도면 나를 위로해줘야 되지 않을까? 엄마 나 성추행 당했어. 엄마 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런 게 좀 위로해줘. 얘기하는데 너 그러니까, 네 행태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이런 말을 엄마는 하잖아. 근데 엄마가 그 한 말 자체가 본인을 질타하고 미워한다기보다 답답해서 엄마가 내 딸을 챙기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자기가 딸을 보호해주지 못한 마음이 답답하고 딸이 이혼했던 그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던 이 마음들 있잖아. 그런 마음들이 이 엄마한테 쌓여있는 거예요. 쌓여있고 쌓여있다 보니까 딸만 보면 딸이 이혼을 하고 이혼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당하지. 남자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당하지. 이런 얘기가 엄마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자신을 질타하는 거예요 사실은. 딸에게 뭔가 미워서 그 얘기를 했다라기보다 엄마는 마음이 아파.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딸이기 때문에 모질게 얘기하면서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꾸. 상처를 주면서 엄마로서 너를 지키지 못한 거 우리 딸을 이혼하지 못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 우리 딸이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 이게 모두 자기 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만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만 보면 억울한 마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이혼해서 상처를 받고 아이도 키우면서 그래도 잘 키워가지고 아이들 잘 키웠는데 칭찬해 줘야 되는데 엄마는 마음 공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엄마가 딸은 마음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엄마는 그냥 그 애고 속에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딸을 미워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본인도. 딸이 진짜 미웠으면 말도 하기 싫을 거야. 그럼 말도 안 해. 아 꼴도 보기 싫다 가. 말하기 싫다 가 이렇게. 본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본인에게 죄스러워서 그냥 본인의 거울을 대고 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 그래 엄마 너무 미워할 필요 없어요. 불쌍해. 불쌍해. 엄마도. 오늘 마음껏 울고 가야 돼. 그런데 이제 딸은 가슴 아프지. 왜냐하면 딸은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는 돼지고 바다잖아. 그냥 보통 엄마한테 꼭 안아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래 괜찮다. 괜찮다. 사실 그렇게 해줘야 돼 엄마는. 그리고 나중에 질타를 하더라도 나중에 얘기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앞에 와 있는데 친구가 뭐 사고를 쳤어 왔든 짜증을 대게 내든 간에 그 친구가 그때는 잠시 친구라면 안아줘야 돼. 그걸 잘 잘못. 니 잘못했네. 너 그거 잘못했는 거야. 니 맞아. 야 그건 니가 잘못했고 그 사람 잘못했고 이걸 따지려고 친구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잠시 잠시 친구한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 돈 안 들잖아. 그러면 짧게라도 한 10분 정도라도 꼭 안아주고 그래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다. 아이고 어떡하노 그래. 얘기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노. 상처 많이 받았겠다. 그래. 실근 얘기해. 친구든 배우자든 친구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실근 얘기하고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잘 생각해라고 얘기하고 이제 북돋아주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인연법이야 라고 얘기해야 돼. 인연법. 인연법에 의한 거야. 너 잘못만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만도 아니야. 이렇게. 인연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번에 만들어진 게 첫 번째 화살 맞았다면 다음부터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우리 친구야. 네가 지금 2천만 원 사기당해서 이렇게 나한테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돈은 벌 수 있지만 네가 몸을 다쳤든가. 만약에 이 2천만 원을 통해서 사기를 당한 친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한다면 2천만 원을 통해서 네 몸까지 아파지면 병원비로 천만 원 나가. 그런데 만일 몸이 아파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덩이라도 생기면 너 평생 그 일 때문에 네 인생이 그냥 망가져. 지금 오늘 실컷 울고 실컷 마음 얘기하고 물론 힘들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더 땅이 굳어진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해보자. 돈은 또 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딱 말하는 게 친구야. 또 자식도 그렇고 자식이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왜 바보같이 그렇게 보증을 썼노? 왜 바보같이 500만 원만 하지 왜 천만 원 했노? 자꾸 이렇게 엄마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배우자들도 얘기하고. 가지 마라 그랬잖아. 이렇게 자꾸. 그런데 이미 한 걸 어떡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두 번째 화살을 또 맞게 되잖아. 마음이 아프면 몸에 병이 자꾸 와요. 일단 마음이 자꾸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두통이 자꾸 오고 세 번째 위장이 장애를 자꾸 일으켜요. 위장에 장애를 일으키면 결국은 소장, 대장이 영향을 받고 변이 잘 묽게 나오든가 변비가 생기든가 잘 안 돼요. 그때부터 탈이 나기 시작해요. 몸뚱아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스트레스라도 빠르게 벗어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빠르게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분 좋은 것도 병이에요. 계속해서 우울한 것도 병이에요. 병이라기보다 저는 병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고 안 좋고가 너무 기복이 큰 것도 이게 조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가늘적으로 정신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좀 어디가 아플 때도 있고 이런 거는 24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있어도 어디가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한 50 정도 되면 움직여도 아프고요. 안 움직여도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게 낫겠죠. 운동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게 심각하게 오래 간다면 그거는 본인의 건강을 검진해보고 정신적인 검진도 해봐야 돼요. 보통 그게 2주 이상 계속 간다면 그게 아니라 가늘적으로 조금씩 아프고 조금씩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인간 누구나.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면 돼요. 중요한 것은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부모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엄마 나 초행을 당했어 또는 내가 뭐 사기를 당했어 엄마 내 마음을 아팠어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엄마한테 그것을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엄마한테. 엄마는 그걸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바라지 말라고. 부모님은 이제 깡마른 나무다고. 깡마른 나무라. 깡마른 나무한테 자꾸 물을 달라고 하면 안 돼.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던 분이 들기 때문에 삶의 지혜보다 깡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무 마른 장작 같은 게 부모야. 그런데 우리가 물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부모한테 그늘을 달라고 하고 양분을 달라고 해. 안 돼. 그게 욕심이에요. 그걸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에 한 몇 프로는 될 수는 있어. 그리고 또 그런 부모도 있긴 있어. 그런데 그런 부모와 비교할 수는 없지. 왜냐? 우리 부모인데.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남의 부모랑 왜 비교를 해.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나 욕심, 집착을 격렬한 불꽃이라고 했어요. 그걸 딱 마음을 올리는 순간 너무 격렬하게 휘발유 붙는 것처럼 탁 불씨가 붙어버린다고. 그래서 마음이 탐욕을 딱 일으키면 그냥 촛불 하나에 휘발유를 탁 붙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미움도 올라오고 나의 삶에 대한 미움도 같이 올라와요. 그냥 엄마가 어떤 말을 하든 내 얘기를 하는 거면 괜찮아. 그런데 엄마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거 욕심이에요. 아무 얘기 안 해 주기를 바라면 좋은데 들어주기만 하는 건 들어주지 못해. 엄마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거든. 그리고 두 번째 화나는 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잖아요. 자꾸 화가 나거든. 그런 얘기 들을 때 화가 나는 것보다 더 큰 폭풍은 없어요. 화가 엄청난 폭풍이란 말이에요. 다 휩쓸어버려요. 화가. 그래서 탐욕과 지금 화를 얘기했잖아요. 탐욕은 너무 격렬한 불꽃과 같고 분노는 폭풍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 누군가와 만나든 누군가를 대상을 인연이 되든 간에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얘기할 때는 나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떤 얘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없기 때문에. 화가 안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어디에 기대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듣자마자 안 되니까 화가 탁 올라오잖아. 진짜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욕심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과. 그럼 엄마는 왜 화내는지 아세요? 엄마는 딸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 이제 제가 마음고구를 하고 있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멀었다. 이런 말을 하신다든지. 엄마가 멀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멀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엄마 나 마음 공부도 하고 있고 채원 선생님 만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다. 그런데 엄마가 너 멀었다.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마가 멀었기 때문에 자식도 멀게 보이는 거예요. 1월에 제가 처음으로 다인에게 제가 사실은 이혼했고요. 저 이렇게 씩씩해서 잘 살고 있고 영상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한 번은 밥을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나 요즘에 이제 제가 정말 채원님 영상 만나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항상 에너지 넘치고 저는 본 가족하고 만나면 딱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이 어떻게 붙이는 게 제가 알아차는 지는데 본사로 간다든지 직장에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면 너는 요즘에 왜 이렇게 에너지가 밝아졌고 씩씩하고 자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 그러면 내가 가족 아닌 자유로운 이제 나의 자유로운 본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나의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근데 왜 너 가족하고 있을 때 왜 자꾸 뭔가 모르는 불편함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회사 오겼는데 여기서 가정님이 너는 씩씩하고 밝고 똑똑해 이런 말을 들었어. 나 기분 좋았어. 너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은 들었는데 내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말것에 흐린 게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무언의 약간 내포대형이 된 일이잖아요. 그때도 저는 상처가 엄청 많았거든요. 아이고만 너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엄마는 그때도 저는 상처 근데 엄마는 본인에서 들어와 그런 작은 행동 말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시는 걸 몰라요. 모르고 계시거든요.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죠. 그냥 저는. 엄마가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업이 있어서 그래.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불평, 불만. 그래. 엄마는 항상 평생 동안 남에 대한 불평, 불만, 평가를 분별심이라고 하거든 그걸 그걸 이제 습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돼서 그래. 근데 그 말이 그냥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할머니 식당 같은 데 가면 욕장이 할머니 식당 가면 처먹어 이거 니가 알아서 숟가락 갖다 먹어 이 자식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어디서 왔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기분 좋게 예 할머니 이렇게 먹어. 근데 우리 길가 가다가 들으면 짜증나지. 길가 가다가 처먹어 이러면 아니 이 사람 멱살 잡을 일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처먹어 니가 같이 처먹어. 김치 좀 주세요. 니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갖다 먹잖아. 근데 그게 악의가 없잖아. 근데 엄마도 불평불만하고 평가하는 게 악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붙어서 나오는 말이야 그게. 그게 너무 의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엄마는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 엄마를 잘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자식은 부모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잖아.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잘 키우면 돼. 자식이 부모의 역할을 나중에 해요. 그만큼 또 엄마를 위로를 해주고 엄마를 챙겨줘. 자식들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자꾸 엄마한테 위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자식에 대한 엄마의 위로가 엄청 크거든요. 자식이 잘 커가고 자식이 방긋방긋 웃고 자식이 엄마한테 이렇게 함께 여행 오고 이렇게 지금 여행 오신 것도 그렇고 자식으로부터 힐링하거든요. 배우자로부터 힐링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힐링한 것도 아니고 부모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모의 화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항상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가를 아래로 보면 안 돼. 자식을 항상 존중하고 또 다른 부모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그런 복을 본인이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자식이 그걸 다시 더해준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엄마가 많이 주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애 먹여봐. 그거보다 지금 자식이 본인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요. 그리고 보람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복리가 되어서 돌아와. 본인에게. 그러니까 자식이 그걸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걸 계속해서 복리로 그냥 해놓는 거야. 그러면 평생 살아가면서 눈 감을 때까지 내 마음이 자식으로부터 애 먹을 일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자식이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효도하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사람들, 자음사람 만나서 그냥 지 인생 지가 살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지가 행복하게 방긋방긋 웃으며 살면 그거보다 더 부모가 행복한 게 어디 있어. 그게 복리지. 뭐 해서 돈 주는 게 복리인가. 그게 아니라. 욕심이야. 그러니까 자식은 하늘 아래에서 지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 그거로 부모는 만족하면 돼. 그래서 엄마의 습을 바꾸기가 힘드니까 오늘 제 얘기 잘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이제 탁 인연 내려놓고 감정을 좀 내려놓자. 그리고 지금도 내가 엄마한테 자꾸 전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습이 있거든. 본인이. 그걸 좀 이렇게 자식에게 이렇게 그때마다 더 사랑을 베풀고 본인의 마음과 에너지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법구경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은 첫 번째 탐심을 버려라예요. 탐심이 뭐예요? 그렇지 욕심이죠. 탐욕의 마음이니까. 욕심을 버려라. 그거는 똑같아요. 부모한테 욕심, 자식한테 욕심, 배우자한테 욕심. 똑같아요. 애인한테 욕심, 돈 욕심 다 똑같아요. 평안을 얻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가 다투지 마라. 두 번째 다투지 마라. 어떤 일에서도 다투지 마라.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게 자식이든 배우자든 피해버리고 묵빈 대체 해버리고 그냥 말 좀 줄이고 아, 전화 좀 받고 올게 하고 화장실 갈게 하고 잠시 다툴 것 같으면 빠르게 회전시켜서 환기시켜 버려. 엄마가 어떤 말 하면 딱 어, 환식 갔다 올게. 전화 좀 받을게 하면서 싹 나가버래. 어떤 일이 생기면.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이걸 이제 애착하지 마라는 거예요. 애착, 집착. 집착하지 마라. 마음의 평안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은 애착하지 마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식이든 돈이든 부모든한테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명상하라. 명상하라. 명상을 해야지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씩 하고 있는 거. 명상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게으르지 마라는 거예요. 정진하라는 거예요. 정진하는 거지. 다섯 번째 정진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명상하고 첫 번째 탐욕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다투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애착하지 말고 명상하고 정진하라. 여기 법구경의 개성에 나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우리 실천에서 앞으로 마음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hu